최근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마을호텔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통 한옥과 초가, 소나무숲과 돌담끼리 있는 예천 금당실 마을도 마을호텔로 조성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쯤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숲을 지나면 나지막한 돌담이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오래된 고택과 초가집이 정겹습니다. 예천 금당실 마을이 마을호텔로 조성됩니다.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닌 마을 전체를 호텔화한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시설인 금당주막은 숙소를 안내하는 체크인 공간으로 고택의 사랑채는 객실로 돌담길은 호텔로비가 되는 셈입니다. 요소들, 심지어 마을에는 인적 인프라가 상당해요. 학교 선생 하던 사람, 외국인 관광 가이드 하던 사람, 요가 강사, 천연 염색, 많은 젊은 인프라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찾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삶이 조금 윤택해지고 재미난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사업은 정부의 인구 감소지역 지원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른바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조성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비 12억 원이 투입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트렌드인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을 호텔의 이미지에 맞게 마을의 경관을 개선시키고 또 요즘 디지털 로마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런 걸 마을 곳곳에 심어서 누구라도 노트북만 갖고 오면 여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쯤 선보일 금당실 마을호텔,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이주 등 지역 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